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살이 되자마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건 아니구요 친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안전하게 짐 내려주세요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날거에요 짐이 몇 층인데요 근데 둘이 무슨 사이에요 연인인가 부부인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룸메이트 친구에요 친구 다들 친구에서 연인되고 그러는거지 뭐 이사했지 여기 1층이에요 우리 이사했으니까 짜장면 먹을까 그래 그러자 이삿날엔 짜장면에 탕수육이지 짜장시키신 분 탕수육 왔어요 네 여기요 여기 짜장시킨 사람 여기요 네 여기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싸 짜장 탕수육 왔구요 나이스 잘 잤다 이사한 집에서 꿀잠 잤네 너도 잘 잤어 재호야 아 나도 꿀잠 잤다 아침이니까 삼겹살 콕 뭐야 옆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옆집 진상이네 잠깐 옆집? 우리 오늘 이사해서 옆집이란게 없잖아 이 집은 1층에 우리만 사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거야? 뭐? 그럼 귀신이라도 있다는거야? 에이 설마 말도 안돼 난 삼겹살 구느라 소리 못 들었어 나 장난하는거 아니거든 진짜 들렸어 아님 밖에서 들린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나? 으... 안돼... 으아악! 후... 악몽이었구나 이사온 다음 날 바로 악몽이라니 끔찍하다 어휴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춥지? 보일러 꺼져있나? 보일러 켜져있는데 왜 이렇게 춘거 같지? 으... 추워 몸이 덜덜 떨리네 어디서 바람이라도 들어오나? 뭐야? 왜 이렇게 추워? 너무 추워서 옷 두꺼운 거 껴 입었었어. 여름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너도 춥구나. 나도 추워서 자다가 일어났어. 어디서 바람이라도 들어오나? 어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오늘은 엄청 춥고. 집이 왠지 임산한 것 같아. 으흐, 난 귀신이다. 우리 집에 왜 들어왔니? 어서 나가라. 여긴 내 집이야. 어우, 야! 무서워! 하지마! 진짜 나 귀신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장난치지마! 추우니까 얼굴도 건조하다. 로션 좀 발라야지. 찹찹! 로션 바르니까 개운하네. 응? 뭐야? 왜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거울 뒤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울 뒤에는 바로 벽인데? 이상하다. 뭐야? 이 거울 뒤에서 왜 바람이 나오는 거지? 으이차! 이 거울 뒤에 뭐가 있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 이게 뭐야? 거울 뒤에 여긴 뭐야? 야, 재호야! 이리 와봐, 여기! 영화 기생충이 여기 있다. 우리 집에 영화 같은 일이 생겼어! 뭐야옹, 신난다. 우리 집에 영화 헐리우드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흥미 진지 잡수세요. 와우, 진짜 나도 신나고 들뜨는데? 여기는 뭘까? 누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거울 뒤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 야,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갔다 사람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은 어쩌려고 그러냐? 야, 기생충처럼 우리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데 누군지 마주친다면 그게 더 대박이지!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틱톡에 올리게 찍어야겠다.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저는, 어, 그니까 거울 뒤편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누가 여기 기생충처럼 살고 있나요? 꺄악! 왜, 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거기 누구 있어? 여기 물이 있어! 누군가 마셨던 물병인가 봐. 깜짝 놀랐네! 네, 무언가 발에 걸려서 사람 손인 줄 알았어. 집주인 아줌마 우리한테 이런 공간이 있단 말도 안 해주고 우리한테 월세를 내주더니 내일 아주 즐거운 통화를 하게 될 줄 아세요, 집주인 아주머니. 여러분, 저희 집에 이렇게 엄청난 공간이 숨어 있었어요.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영화 속 기생충일이 저에게도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서 거울 하나를 두고 다른 집과 이어져 있었어요. 이 집에 누가 산다면 연락주세요. 같이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항의합시다. 대박! 안 무서우세요? 저라면 소름 끼쳐서 바로 도망칠 것 같아요. 기생충 실사판 집이네요. 거울 하나만으로 다른 집이랑 이어지면 끔찍할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듯. 야야, 이제 그만 돌아와. 무섭다. 누구라도 들어올 것 같아. 오늘은 거울 앞에 가구로 막아놓고 자야겠다. 뭐가 무서워? 쫄부냐? 야, 너가 무섭다고 하니까 매운 로제 햄버거 먹어야겠다. 내일 집주인하고 파이탈하면 든든히 먹어야지. 지틱톡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 반응이 많아지자 여러 뉴스사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집을 공사해 주시기로 했어요. 기생충 실사판 집사판 집사판 집사판집 감사합니다.